고든 스쿨! 우리 친구들, 우리가 가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이 있다면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되겠지요? 음... 공사 현장, 고압 전선, 깊은 물가, 이렇게 경고판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자고! 높은 나무에 오르거나, 난간에 매달리기, 울타리 넘기, 책상 위에 올라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잊지 말아요. 빨간불에 멈추고, 초록불에 건너기, 그리고 차가 오는지 잘 보고 건너야 해요. 늘 조심하고, 안전을 지켜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. 모두 안녕! 또 만나요! 또 만나요!